넉 달 전 98명의 사상자를 낸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부지를 두고 유족과 카운티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지역의 매각을 승인하면서 유해의 일부만 찾은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98명의 사상자를 낸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가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유족들과 카운티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아파트 붕괴 부지를 추모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원은 아파트 매각 계획에 승인하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운티 당국이 일부 잔해 폐기를 법원에 요청하면서 시신의 일부만을 수습한 유가족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인 마이애미 데이비드 카운티는 사고 조사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잔해 폐기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카운티 측은 사고 이후 이미 여러 차례 잔해 수색을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원이 붕괴 사고와 관련된 희생자들의 보상을 위해 부지의 가치를 조사하도록 지정한 변호사 골드버그 역시 잔해 폐기를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골드버그 변호사는 지난 몇 달간 당국은 잔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고 모든 유해와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모두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유해의 일부만 수습한 가운데 당국이 재수색을 할 때마다 새로운 유해가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아직까지 잔해 폐기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비롯한 희생자의 지인들은 아직까지도 완전한 시신을 찾지 못했으며 잔해 폐기가 이뤄질 경우 남은 유해들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현재 사고 현장에서 13마일 떨어진 곳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잔해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증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과 아닌 것들을 분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족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카운티 당국은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잔해를 다시 살펴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잭슨빌 주립대학의 법의학 전문가 스캅 모건 교수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신과 엉켜 수색작업이 복잡해졌다며 전문가가 아니면 뼈와 돌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의학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붕괴한 부지를 1억 2천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획을 승인해 추모 공간으로 조성하기를 바라는 일부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향후 붕괴 장소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심원입니다.